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다미입니다 마리아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그림책은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황의 방 옮김 보림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마리아스님 책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첫 출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늑대의 입장에서 다시 읽는 전혀 새로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림책은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다르군요 존 세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작가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글작가인 존 세스카는 1954년 미국 태생입니다 장난스럽고 독창적인 글, 그리고 원작을 패러디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으로 유명한데요 작품으로는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 냄새고약한 치즈맨과 멍청한 이야기들 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뒤에 말씀드린 작품은 1993년도에 칼데콧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작가인 레인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1959년 미국 태생인데요 익숙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새롭고 또 신선한 시각으로 창조하는 이래 바로 앞에 말씀드린 존 세스카와 협업을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품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 펭귄은 너무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냄새고약한 치즈맨과 멍청한 이야기들 있습니다 자, 책 소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림과 함께 전체적인 스토리 소개해 주시죠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늑대가 화자가 돼서 이야기를 구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늑대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늑대와 새마리 아기돼지 이야기를 말입니다 혹은 알고 있다고들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짜 이야기 바로 늑대의 입장에서 말해지는 돼지 삼형제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늑대입니다 이름은 알렉산더 T. 울프라고 하죠 그냥 저를 알이라고 불러주세요 나쁜 늑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늑대들이 먹는 식단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 토끼라든가 양, 돼지를 잡아먹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존 방식이 그러하고 우리들 식단이 그렇습니다 돼지 삼형제 진짜 이야기는 사실 재채기 그리고 한 컵의 설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요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 설탕이 다 떨어졌지 뭡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설탕을 꾸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웃이란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똑똑한 녀석은 아니었는지 아 글쎄 자기 집을 지푸라기로 지었지 뭡니까 제가 문을 노크하자마자 지푸라기로 된 문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더군요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긴 싫었지만 아무튼 저는 물었습니다 돼지야 집에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탕도 못 얻고 돌아서는데 그만 코가 간질간질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렸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재채기를 하고 말았고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그만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죽어서 한 중간에 삐죽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지푸라기 한가운데 두고 떠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날름 먹어치웠습니다 여러분도 눈앞에 커다란 치즈버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내팽개에 쳐져 있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설탕을 얻으려고 그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돼지의 형네 집이었죠 그는 조금 더 똑똑했지만 그렇게 명석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은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놨더군요 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저리 가버려 난 지금 면도 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손잡이를 잡는데 이번에도 엄청 큰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한바탕 애취 하고 났더니 이 나뭇가지로 만든 집도 폭삭 주저앉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한가운데 죽어있는 돼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먹었죠 그냥 두면 음식이 상할 것 아닙니까 설탕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옆집 세 번째 돼지내로 갔습니다 제 형제들보다는 똑똑했는지 이 녀석은 벽돌로 집을 지어놨더군요 소리쳐 불렀습니다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꺼져 하는 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무례한 녀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애취 그런데요 이 세 번째 돼지 녀석이 내 할머니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할머니 가시방석 위에 앉아버려 라나 몰아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분에서는 그 돼지 내 집을 그 집 문을 부수려고 할 때 마침 그때 경찰과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 기자들이 내가 먹어치운 두 마리 돼지에 대해서 기사를 썼죠 그리고 나를 완전히 못된 나쁜 늑대로 매도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나쁜 놈이 되고 만 거죠 사실 감기 걸린 늑대가 설탕 한 컵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매력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게 뻔하고요 그래서 언론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변형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께 말한 바와 같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마지막 장면의 그림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늑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돼지 간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은 또 늑대의 한마디입니다 그나저나 간수 아저씨 저한테 설탕 한 컵 구워주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끝에 맺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에 변형된 이야기가 많지만 늑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작품은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림도 참 특이해요 이 글에 합치되게끔 늑대는 아주 뭐 순진하고 결백해 보이는 반면에 돼지들은 아주 심슬굳고 사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작가가 구축하고 또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글과 그림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또 페이지마다 아주 구석구석 재치와 유머가 넘칩니다 그림 중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뒤에 토파 보기에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책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는 패러디 그림책입니다 네 패러디란 무엇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패러디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작품의 소재나 또 작가의 문체를 변형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나 또 작품을 말하는데요 또는 다른 것을 풍자적으로 모방한 글 음악 또는 연극을 통틀어서 이제 패러디 무리라고 합니다 원작이 있는 스토리를 일부 바꾼 것도 있고요 또 이야기를 일부 비튼 것 또 인물의 성격을 변형한 것 또는 오늘 그림책처럼 어떤 그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 시점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패러디가 존재하죠 또 옛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일수록 이렇게 패러디 작품이 풍성하거든요 서양의 예를 들면 백설공주라든가 신데렐라 또 빨간 모자 헨젤과 그레텔 개구리 왕자 등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수많은 패러디 작품이 존재합니다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18세기 이전 유럽사회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채집되는 민담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임스 헨리웰이라는 분이 영국의 아동 동요를 통해서 처음으로 글로 기록했다고 해요 그 후에 1890년 들어서 조셉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본인의 동화집 영국의 옛 이야기에 실어 출판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네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대한 그림책으로만 해도 이 패러디 버전들이 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유진 트리비자스와 헬렌 옥슨베리 작가가 만든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늑대와 돼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고 전도된 것이거든요 재미있고요 두 번째 작품 프레데릭 스테이르가 만든 아기 돼지 세 자매라는 작품입니다 세 형제가 이제 세 자매로 바뀌어 있고요 약간의 그 페미니즘적 시각이랄까요 네 이것이 이제 가미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비드 위즈너의 아기 돼지 세 마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고 또 이야기의 안과 밖을 등장인물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림책입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읽으실만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패러디가 쭉 이어져 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사고를 전환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독자로 하여금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의 현상을 좀 더 깊고 넓게 보고 또는 다각도로 다른 시점으로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사실로 흡수하기보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그 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향이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성인들 우리 성인들은 선입견과 어떤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깨보라고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미 알려진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새롭게 낯설게 읽는 것은 또 다른 재미고요 네 그야말로 늑대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늑대가 시점의 주체이자 1인칭 화자이고 자신이 겪은 일을 이제 회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악인이자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뭐 주인공의 상대역이죠 적대자죠 적대자 그렇게로만 알려져 있는 이 늑대가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말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네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이야기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초점의 주체로 이렇게 놓고 진행되는 관찰자 시점이었거든요 네 이 시점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의 현상을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나 사건의 국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전혀 새로운 해석과 결말로 이어질 겁니다 시점과 관련해서 이 그림책의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신문이 이제 그림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데일리 피그 말하자면 돼지 일보고요 또 하나는 데일리 울프 그러니까 늑대 일보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림 속에서 돼지 일보는 당연히 돼지들을 잡아먹은 늑대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악인으로 그리고 있죠 한편 늑대 일보는 이와 같은 사실에 항변하면서 진실은 다른데 있었다 우리는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림책 뒤쪽에 보면 돼지 일보를 들어서 읽고 있는 손은 인간의 손이거든요 이것이 말해주는 건 우리 인간들은 돼지 입장에서만 쓰여진 그 기사들을 읽었고 그 시각으로만 사건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책 앞 표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데일리 울프 늑대 일보거든요 늑대 일보를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 신문의 귀퉁이를 구겨 잡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돼지의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늑대 시점에서 쓰여진 기사가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부르르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 늑대 일보의 그 기사를 읽은 돼지들이 다시 집단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이죠 우리들이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또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돼지들의 기호와 습성에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 당연히 거친 소리가 나갑니다 오죽하면 돼지 목다는 소리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늑대 할머니를 두고 막말한 건 좀 안 됐지만 사실 그 늑대 할머니 알고 보면 빨간 모자를 잡아먹은 바로 그 늑대입니다 그런 말 들어도 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또는 오늘 그림책 속에서 늑대의 표현처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엎치락 뒤치락 전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인공을 괴롭히고 방해하던 안타고니스트 또 악당들도 선한 인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기만 하던 그런 주인공이 한순간에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마녀라든가 거인 마법사 또 이런 늑대 새엄마 등등은 전통적으로 악인이죠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고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저 등장과 함께 악인으로 출발을 하죠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악함과 추함 때문에 그들은 결말에서 비참하게 몰락하거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늑대일보 또는 돼지일보 이런 재미있는 용어들 그리고 개념들이 등장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미디어에 대한 꼬집기가 아닐까 생각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기돼지 삼형제와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 일 거기에 이제 매스미디어가 개입을 한 거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이제 이 언론이 이 뉴스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의 본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좀 우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늑대 적은 그러니까 돼지들이 아니라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매스미디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팩트는 두 가지인 거예요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그 집에 방문했다 어떤 이유든 설탕을 끓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팩트는 어쨌든 아기 돼지 두 마리를 늑대가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정이고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언론이 다른 프레임으로 이 팩트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황색 저널리즘과 가짜 뉴스가 판치는 요즘에 우리 세상과도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대중들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선별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어지간한 통찰력이나 어떤 비판의식 또 객관적 사실을 먼저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어떤 편향된 시점을 통과해서 가공된 그런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기가 너무 쉽죠 참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힘들지만 우리의 어떤 눈과 귀를 크게 열어두면서 건강한 비판의식을 가지는 어떤 개개인의 노력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지만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영성으로 풀어주실지 저는 참 궁금한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 구절도 또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 세상의 모든 갈등이나 충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진실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 고사 중에도 황의정승 사실 때 이웃에서 큰 다툼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와서 각기 자기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랬더니 황의정승이 먼저 한 사람 얘기를 듣고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의기양양한데 다음 사람이 와서 이렇콩 저렇콩 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도 옳아요 이래서 싸움을 키웠다는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이야기의 본질은 서로 다 옳기 때문에 싸우고 서로 다른 진실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사실과 진실의 차이 그 다음에 또 진실과 진리의 차이 이것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팩트죠 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그렇거나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을 일반적으로 팩트 사실이라고 하죠 이에 비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이제 sincerity라고 하는데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바른 것 또 본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주체의 관점, 입장 이런 게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주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진리, truth라고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진리는 참된 위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통용되는 변치 않는 본질 바로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확언하고 계시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큰 말씀이시죠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사물의 이치를 또 모든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도 다시 거울 삼아서 살펴봐야 되고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다른 진실이 끊임없이 개입되고 그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바로 그런 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길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라는 그림책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한 어떤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남 라오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